3판 2선 근데 저한테 지면은 좀 수치스러우시긴 한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진짜 다오님 농담 아니라 내가 티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3판 2선인데 나는 2판 이겨야 되고 다오님은 한 판만 이겨도 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야지 내가 좀 양심이 좀 전이 너무 좋죠 그러면? 대신에 안 봐줄게 최선은 다할게 나 실버 현진이긴 한데 침착하게 하면 돼 침착하게 다오님 그 있잖아 아무리 침착해도 안 되는 게 있어 아니 진짜 여친진 지고 나서 그 후회하지 마시고 쉿 쉿 184대 아이언 2는 진짜 뭐지? 아니 조용히 하세요 저 코레이언이었는데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잘못 만났어? 계정의 주인을 잘못 만난 거야 다오님? 하하하하 하하하하 뭘 잘못 만난 거지? 근데 혹시 코레이언매 줄 수 있나요? 뭐 뭐야? 코레이언매 줄 수 있나요? 뭐예요? 뭔 말이요? 아 잠깐 다옴님!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?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면은 뭐 경험치 보자를 보면 그냥 바텀이랑 탑 가서 경험치도 먹고 오세요 그러면 그냥 아 그래도 되나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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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피해주네 고른 것 같지? 아쉽다 그치? 아쉽다. 아 진짜. 잠깐 잘하는데 마다우? 연기하지 마세요 저 속지 않습니다. 제발! 아하하하하하하하하 그냥 저는 그냥 편하게 그냥 퇴근하고 이제 먹을 거 사가지고 운전하면서 집에 이렇게 잠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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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를 떴면 잠깐! 스무스하게 이제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뭘까지 해요? 갑자기 대로의 고라니가 내 차에 캉! 와가지고 캉! 왔더니 키 줄줄 흘리면서 머리에서 화내는 격이야 다움님 갑자기 도로변에서 고라니가 튀어나오더니 내 차에 그냥 지 대가리를 갖다 그냥 그냥 당가버리네? 자기 코에서 코피 줄줄 흘리면서 갑자기 나한테 쓱 내는데 좋은 게 뭔지 알아? 오라니 패니까 돈이 나와. 아하하하하하하 근데 록버스랑 1대1 한 번만 안되는데 500개 걸고 하면 안 돼요? 내 돈 걸게! 한 판 더 해! 500개 빵? 지나가는데 변성기도 안 온 초등학생 남자애가 갑자기 뭐 중고등학교 형아들한테 야! 너 나랑 뭐 1대1 떠! 솔직히 말해서 뜨면은 무조건 이기잖아! 근데 약간 양심상 이 꼬맹이를 패고 내가 뭔가 이겼다는... 아니 다움님만 괜찮으면 한 판만 할게 나는 그냥... 다움님 곧 쓰러지시기 전에 500개 받고 쓰러져야지 아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다음 약고엔 기압부터 불렀어 하얘! 아이템!! 그게 제대로 된 기압이지 어 나 지겠는데 이거 잠깐만 아 잠깐만 나 박아 이놈 나 맞다 아 깜짝이야 아 근데 이거 조금 억울하네 너 노래 억울한 게 없지? 다 안 맞을 줄 알았는데 다 처맞았네 나 잘 수 있어 23 4 자 여러분들 이거 못번정 해줘... 무슨식aving 해줘 Floll 진짜 모르셨게 해줘ади고 아니지 차에 튀인 걸 라고 dag 일어나서 본 rằng correctingб fig ㄴㅇ 이 initiation 안돼 fingers 아니 오이 X갔네 그냥 아니 그거는 너무하네 그런 말은 너무하잖아요 저한테 지시인 게 그렇게 억울하세요? 어 아니 다음이 다음에 판돈 크게 해서 한 번 더 해요 판돈 크게 해서요? 그럼요 아까 1000개 받은 거 일반 BJ 수수료 빼고 500개 10% 더해서 결제하면 결국 나는 그냥 나는 게 없네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받은 게 없고 명예만 그냥 밑바닥으로 추락했네 거의 아프리카만 지금 오고 있네 역시 대장님이시네요 와더움에게 패배시 뵐게 패배시 뵐게 아 잠깐만 나 지구나나 지금 너무 좁팔렸어 지금 말을 잘 못하겠어 입 이렇게 탈고 지사하네 자동차 번네트 부숴버렸습니다 마라리 레츠고! 다온이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으시죠? 아 그럼요 저 오늘 진짜 잘 될 거 같아요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거 어디 많이 수출해주세요 다온님 네 자고 가라고 편하게 자라고 한 건데 수출을 해줘 나중에 같이 하자 할때는 도전하러 왔습니다 하고 오세요 아시겠죠 랜턴님 아이씨 진짜 아이고 한숨 배우게 됩니다 우리 옷이래요 아 싫죠?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갔어 레츠고님 나갔어 하하하하 화창한 동아리 옥붕어 아저씨가 갈란잎을 따고 아프리카 건너갈 때에 엥붕어 아Stand 아유 아知道 이정도